수평에선 기배액의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평면 꼭성밖에 없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. 그림과 같이 출점이 있고요. 주축의 길이가 6입니다. 주축의 길이. 주축의 길이가 6이다. A가 양수라고 하면 2A가 6이라는 뜻. A 제곱이 뭐야? 9라고 알려준 거예요. 지금 일단은. 일단 그 A 제곱을 쓴 이유는 이거 요거조차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. 그다음 0,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인 원이 있어요.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0, 5가. 0, 5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지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. 반지름의 길이는 1인 원이 있는데 일산면인 쌍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점 p도 움직이고. 원 위를 점 q도 움직여요. pq 더하기 pf 프라임의 길이의 최소값이 10이래. a 제곱 더하기. a 제곱은 나왔네. 이제 9잖아. 9. 9 더하기 3b 제곱을 물어봤습니다. 그림이 나와. 이쪽. 자 봅니다. 얘가 9예요. 9. a 제곱이 9. 자 pq 더하기 pf 프라임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. 그 일단은. 이런 거예요 일단은. 우리가 예전에. 두 가지 이야기 이 문제의 뭐 렘마 문제라고 할까 예비 문제라고 할까 원이 있는데 원이 있어요. 원 밖의 여기 한 점이 있습니다 뭐 a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어요 c가 있어. 자 여기에 움직이는 점 q가 있어.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a q의 길이. 움직이는 점 q가 있고 여기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a q의 길이의 최댓값은 무엇이고 최소값은 무엇입니까. 다시.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노란 실이 움직여. a q가 언제 가장 짧고 언제 가장 길어지겠습니까.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런 문제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고요. 이 길이가 최소값이고요 요 길이가. 최댓값이 됩니다. 최소값은. ac라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빼기 반지름. 최댓값은 ac의 길이 더하기 반지름. 이런 패턴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. 기본적인 이 문제 풀면서 일단 그런 느낌이. 읽으면서 나 맞아 이런 것도 했었어. 이런 거 하고요 또 하나. 또 하나. 또 하나 일학원 때 했던 거 일학원 때 했던 거. 이런 거. 자. 여기에 점 a가 고정돼 있고 여기에 점 b가 고정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점 p가 움직여요. 여기 점 p가 움직여면 이쯤 찍어볼까요 움직여. 선분 p a 더하기 p b의 길이. 달라지게 이렇게 움직이면. 최소값은 뭡니까 길이의 최소값. 가장 짧아질 때는 언제입니까. 선생님. 대칭이동이에요 이런 거 많이 했어 얘를 어떻게. 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합니다. 그러면 길이가 같을 거예요 합동입니까. 그러면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. p a 더하기 p b는. p a 더하기 p b 프라임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. 그러면 이 p a 더하기 p b 프라임이 언제 가장 짧아진다 일직선 상에 있을 때. 바로 이때가 뭐다 점 p 뭐 p 스타라고 할까. 이 점 p가 이 p 스타 위치에 있을 때 최소값 a b 프라임을 가질 거다라는 거지.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여러분 맞아 나 이런 거 풀었었어 나 알아 하는 친구는. 무릎을 탁 쳐야 되는 거야. 이 문제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물어본 거거든. 근데 또 쌍곡선이야. 이차곡선이 나오면 항상 기본으로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지. 맞아요 정의가 뭐야 정의가 이차곡선이 정의. 쌍곡선이 정의.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은 점들의 집합이. 쌍곡선의 정의라고. 지금 점 p가 일선면이 있으니까. pf 프라임에서 pf 프라임에서 뭘 뺀 게 pf를 뺀 게 주축의 길이 육이다라는 거 이게 쌍곡선의 정의라고. 근데 우리는 뭘 물어봤냐면 pf 프라임 더하기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뭐가 된다 십이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어요. 얘를 이용하라고. 근데 봐봐 p가 움직인다고 그랬어 p가 움직인다고 근데 q도 움직인대 봐. 근데 q는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사실 q는 딱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 아까 내 얘기했잖아.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어요 그럼 q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p q가 짧아지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p a 빼기 반지름 일 얘가 최소가 되는 거거든. 만약에 p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p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q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짧은 거라고. 중심을 연결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반지름을 뺀 길이가 최소값이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죠. 결국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점 p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최소값이라는 건. q는. 물론 움직이긴 하지만. 딱 연결한 요 선분과 예 선분과 원이 만나는 점상이 존재할 때 짧아질 거라고 pq의 길이가. 결국 q는 고정될 수밖에 없다고 p에 따라서. 그런 생각을.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했으니까. 그럼 이제 문제는. p가 지금. 이 최소값을 결정하는 데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. pf 프라임 더하기 pq 여기 선생님 여기 q 이렇게 옮겼다 칩시다. q 스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q라고 합시다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니까. 얘가 제일 짧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최소값 전 p가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.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아이디어 얘기했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여기에 대칭시켜갖고 일직선 이거 찾는다 그랬잖아. 그럼 어떻게 되지 얘를 이렇게 대칭시킬까 근데 p가 움직이는 게 아까 p가 어디서 움직여. 엑스 축 위를 직선 위로 움직이지. 근데 여기서 전 p가 어디를 위로 움직여. 쌍곡선 위로 움직이지. 대칭이 안 된다고 그때그때.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야. 쌍곡선의.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. 보세요. pf 프라임은. 6 더하기 pf야 pf 프라임이 6 더하기 pf라구요. 다 풀었어 끝났어. 뭐 물어봤어요. pq 더하기. pf의 최소값을 물어봤다고요. pq 더하기 pf의 최소값 일단 q는 어떻게 돼. 여기 있어야 돼. 일단 pq 더하기 pf가 지금 꺾여있어 얘 최소값이라고 이거 최소값 어떻게 돼 아까 했잖아 꺾여있는 거 어떻게 했어. 일직선으로 쫙 폈잖아.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된다 p가 있으면 된다 얘를 p 스타라고 하죠 여기에 뭐가 있다 q 스타라고 합시다. 그러면. 언제. pf 프라임 더하기 pq가 최소가 되는 데는 여기 p 스타 q 스타라고 다시 얘기해서 얘하고. 얘를 더한 거 p 스타 f 프라임 더하기 p 스타 q 스타가 이 친구의 최소값이 될 거라고. 그래. 근데 아까 이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정의에 의해 이대로 쓰면 되잖아. 다시 요거 요거. pf 더하기 p q가 최소가 될 때는. pf 더하기 p q가 최소가 되는 거는 요 길이라고. p가 p 스타 있고 q가 q 스타 있고 다시 얘기해서 q f 스타가 된다는 거지. q 스타 f가 된다는 거지. 맞아요. 자 그러면 이 값이 10이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 요 길이가 뭐라는 거예요. 6이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. 요 길이가 뭐라고 6이라는 거라고. 아까 얘기했죠 여기 반지는 뭐라고요 1이라고요. 처음에 뭐라 그랬지 0,5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.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. 문제에서 구 더하기 3 b 제곱을 물어봤어. b 제곱을 구한다는 얘기는. 초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니까. 아니면 쌍고선 위에 점을 하나 알고 있든가. 요 길이가 칠이 되고 요 길이가. 오가 되겠죠 요 길이가 칠이 되고 요 길이가 오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사십구 빼기 이십오 루트 이십 사가 된다고요. c 제곱이 이십 사가 된다고 다시 얘기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십 사인데 아까 a 제곱이 뭐였죠 구였어요 즉 b 제곱은 뭡니까 십오가 돼요. 그래서 아까 뭘 물어봤어요 여기다 써놨지 구 더하기 삼 b 제곱은 구 더하기 삼 곱하기 십오 사십오 답은 뭐가 된다 오십 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원이 있고요 원 밖의 점에서. 원 위의 점 막 움직여. 이때 거리. 이 최댓값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고 중심 연결한다고. 그 첫 번째 두 번째 x 축 위에 움직인 점 p가 있어 a b가 고정돼 있어 p a 더하기 p b 최소가 어떻게 한다고 대칭이 도시켜서 일직선으로 만든다고. 세 번째. 점 p가 움직이는데. x 축 위를 직선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쌍곡선 위로 움직여 쌍곡선의 정이. 맞습니까. 좋아요.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십팔 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아주 어려운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이십구 번과 삼십 번 문제 그중에서도 이십구 번 문제 확. 통 문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문제가 나왔습니다. 좀 어떻게 보면. 어려워요. 고등학생 수준에서 얘를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. 그러면은. 이제 여러분 이제 이공계에 진학을 하게 되면 뭐 수학과 아이디라도 배우더라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뭘 배웠냐면 넘버 세어리라고 하는 정.